오늘은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이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필승 종목들이 나왔다 하면 바로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분들의 기대도 좀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잘 조정받고 바닥을 또 잘 다지면 그만큼 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였을까요? 네, 저 역시 MC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중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지난 미국 중시 은행 리스크 완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서비스 PMI 지수가 12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런 내용, 이런 훈풍이 우리 수출기업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 듯 했으나 오늘 지수 상승 또는 하락 이런 폭에 비해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이 느끼시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다르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주의 조정폭이 크면서 염려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첫 방송 이후로부터 3월 말에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환율은 내려가고 이런 시장, 예측 한 박.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는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유만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게 마음 놓으시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마음이 훨씬 놓으실 테니까요. 그 이유, 핫 업종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업종은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요즘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다뤄주시고 있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또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반도체. 오늘 이 코너, 이 핫 업종 코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를 놓으십시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반도체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 얘기 먼저 드리고요. 물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이런 투자격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어제 K-칩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된다.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이슈 소멸. 그리고 오늘 발표되었지만 속보로 발표되고 물론 정확한 내용들은 산자부에서 또 발표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부정적인 수출 현황, 반도체 수출 현황 때문에 반도체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주 위주로 필승 종목 안내해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다시 진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번 팔고 나서 내가 판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다시 진입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느끼시고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시작이고 계속 올라간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꽉 붙들고 있어라.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한 번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고 아니면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사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어렵다.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 거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제가 매일 수익만 안겨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고심이 있었다는 점 잘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다시 반도체로 돌아가서 제가 얘기 드린 2월 반도체 생산 얼마나 줄었나, 이 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전년보다 17.1%, 작년 같은 달보다는 41.8% 급감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전년보다 이렇게 감소한 폭은 2008년 12월 18.1% 하락한 이후의 최대 폭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전해졌으니 반도체주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진짜 악재인지 이것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이크론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때 이게 진짜 악재야?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 드렸던 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주가나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제 얘기가 맞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맞았는지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악이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빴던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역시나 바닥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경험. 이걸 저는 좀 뒤틀어서 다르게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 소문 나왔는데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소문 나왔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닥 소문 나왔는데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바닥 소문 나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도체주. 이런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겨드리고 저는 차트 보면서 진짜로 여러분이 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가라는 설명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어제 필승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가온칩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설명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온칩스는 오늘 좀 큰 조종폭 나와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핫업종 시간에 가온칩스 제일 먼저 준비했는데요. 제가 필승 종목 거의 100% 승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가온칩스로 100% 승률이 깨졌네요.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제가 언제까지나 다 맞출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요. 가온칩스 지금 신규 상장주로 신고가 부근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신고가 부근에 있을 때 집중하자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면 라곤 델타 구간이다. 신고가에서 델타 구간.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쭉 상승한다. 거칠 게 없다. 네. 거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하락폭이 꽤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이 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상승할 때의 거래량. 이렇게 상승하고 윗꼬리를 달았을 때의 거래량과 오늘 하락했을 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을 때의 거래량. 이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거래량이 지금 상승했던 거 이상으로 실리면서 하락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노란톡방을 통해서 지금 바로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 네. 상당히 적네요. 네. 하지만 의익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이런 하락폭 보였다. 이런 것들을 흔히 개미 털기, 개미 핥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이런 내용들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선행지표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종목 보면서 또 설명드릴 텐데요. 네. 이어지는 종목 엔젯입니다. 역시나 필승 종목이었죠. 네. 엔젯, 엔젯은 반도체 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필승 종목이니 당연히 설명드려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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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젯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오늘 거래량 어떻게 보이시죠?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네. 오늘 거래량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제가 엔젯은 왜 주목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하락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 이게 뭐지? 라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당연히 이날 보면서 당연히 확인했습니다. 3월 13일 날 이런 엄청난 거래량 보이면서 하락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날 SM의 대량 매도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서 보고 있었고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했을 때 이게 개별적 이슈구나. 이건 상승의 조짐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또한 그렇게만 판단하면 안 되죠. 상승하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래량 확인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네. 바로 TEMC 볼까요? 네. 네. TEMC.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관련주로 TEMC 설명 부탁드릴게요. TEMC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건 역시 TEMC 신규 상장 주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TEMC도 이렇게 하락, 마이너스 5% 가까운 하락 보였다가 아래 꼴을 달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 어떻습니까? 오늘 거래량. 네. 잠잠한 모습입니다. 잠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 정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기대감을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반도체주. 이런 거래량 실리고 이 정도 거래량 실리면서 하락폭 보이는 거.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기자 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섹터와 또 필승 종목들까지 하나하나 확실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런 철저한 분석들 직접 소통해 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주셔서 김광진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15.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자세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